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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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료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연구를 해도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대로 들어가죠. 그에 비해서 광개토왕비는 이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료는 중요한 사료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존에 규정이 돼 있었고 이 이성시 교수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이 외국의 흔적을 찾는 건지 천천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시 선생은 그동안의 시비를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어떤 시비였냐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개토왕비는 수천 글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어 줄밖에 안 되는 십몇 년조에 집중해서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죠 십몇 년조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 일단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려졌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영상이 안 나가서 그 글자를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처음에 그 일본 쪽에서 그 자료를 발굴을 해 가지고 소개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게 일본서기 이외에 외가 백제신라 같은 한반도계 고대국가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안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광개토왕비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럼 일본 쪽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 봐라. 니네 조상들이 쓴 사료에도 백제신라 같은 나라가 외의 신민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니네는 뿌리부터 원래 우리의 신민이다. 그렇죠. 그걸 광개토왕비가 확인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제신민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제관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초반에 해 주신 말씀이 왠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일본서기에만 나오니까 사실 일본서기만 가지고 근거로 삼기에는 일본학자들도 찜찜했거든요. 전에도 옆으로 읽는 동아시아 3국제 설명할 때도 많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 일본학자들도 일본서기란 텍스트가 왜곡이 많이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내용에만 의지를 해서 한반도계 국가와의 관계 특히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계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걸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민 어쩌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찜찜했던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관계토왕비를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 이외에도 조금 악용되는 사료를 또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위에 영락 13년쯤가 그럴 겁니다. 왜가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해서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몰아넣은 상황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해서 왜가 신라를 침공해서 고구려가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로만대군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당시 국제정세가 고구려와 외이 대립구도였다. 고구려가 외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만이라는 되는 대군을 동원했다는 것은 외도 그런 대군을 동원해야 물리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깜량이 그만큼 되는 세력이었다는 거 자기들이. 그렇죠. 고구려가 사실 오만 대군 동원한 기록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 시기에는. 두 시기가 오면 병력 동원 규모가 늘어납니다마는 6세기 7세기가 아니라 한 4세기 5세기 부근에서는 백제를 상대로도 그런 병력 동원했다는 기록이 별로 잘 안 나와요. 물론 병력 동원에 대한 기록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오만이라는 대군은 그 당시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빼고 나면 꽤 대규모 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신라를 침공해온 외를 몰아내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던 거죠. 이런 논리들을 조합을 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당시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복원을 하는데 의미심장한 사료로 활용이 됐던 측면이 있는 거죠. 아주 왜소하고 고립된 열도 세력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반색할 만한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고구려에 맞서는 중심 세력이 왜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고구려가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서는 정도의 굉장한 나라였다 우리는. 그럼 동아시아에서 그 비중이 고구려에 비교가 돼서 급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른 계기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4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 100년의 역사는 강력한 북방의 고구려에 대항하는 안티고구려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티고구려. 그 집단이 존재를 했거든요. 거기 속하는 나라가 왜하고 백제 가야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신라는 좀 왔다 갔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넣고 그러면 이제 신라는 변수로서 제껴놓으면 백제 가야 왜 중에서 안티고구려 세력의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계토대항비를 아까 말한 십몇 년쯤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일본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중심이 왜였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민족주의의 학자들이라고 부르죠. 뭐 정인보 선생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보고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외대한 인식도 달라가지고 열심히 관계토대항비를 재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반론을 내놓은 게 십몇 년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도해파라는 게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는 내용 가지고 이제 거의 100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계통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그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뭐 너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는 주체가 왜가 아니라 고구려다. 그러니까 한학자들이 이제 달려든 거예요. 한문이라는 게 요즘 좀 표음문자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불친절한 문자입니다. 문장을 갖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한문이나 한글이나 심지어는 일본어 가다카나로 쓰는 것도 좀 주어와 수로가 분명하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글자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친절하게 표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끊어 읽는 데만 달라져도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는 거를 살짝 다르게 끊어 읽어버리니까 바다를 건너가서 파한 주체를 고구려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통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학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바다를 건너가서 파한 주체가 고구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을 하다 보니까 한문 문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장상에서 주어가 한 4번인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대왕교를 보는 사람들은 한문 문장으로 보면 문맥상 광개토대왕 비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막 주어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구조가 되기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으로 보면 자꾸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조작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광개토대왕교에다 석회를 발랐다는 거예요. 석회발란 흔적이 나왔거든. 누가 발랐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석회발란 데다가 주목을 한 양반이 제1교포 이진희 선생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걸 일제 식미사학자 일본 스파이죠. 타고가께학기라는 일본군 장교가 그때 만주 지역을 정찰 임무를 띄고 돌아다니다가 광개토대왕비를 주목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서 탁번을 떠 가지고 일본으로 보냈고 그걸 일본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장 가지고 시비를 하기 전에 회를 밟는 건 나오는 거고 회를 밟으면 글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왜곡된 거 아니냐 특히 이걸 발견하고 탁번을 보는 주체가 일본의 스파이라 이거죠. 그럼 일본 스파이가 임무가 뭐냐 이거죠. 괜히 놀러다니면서 취미로 탁번 뜬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목적은 만주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유리한 문화적인 정보 문화도 굉장히 사람들 심리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심리전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가만히 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문을 조작을 했다는 조작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는 일본 학자들도 아니고 중국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왕건근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회를 바른 사람들이 그 당시 중국에서 탁번을 떠서 받는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발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발랐을까요 왜 그러냐면 관계토왕비가 유명 중요한 사료라고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탁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탁번을 뜨려고 보면 그 관계토왕비 돌 자체가 탁번 뜨기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화강암 종류인데 그게 탁번이라는 게 화선지를 놓고 물을 뿌려서 부친 다음에 그런 먹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돌은 화선지 놓고 물을 부리면 착 달라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 탁번을 뜨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쉽게 대량으로 뜨려면 회를 발라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증거는 있는데 물론 그거는 그 당시 삭번을 조작한 일제가 기술센터에서 돈 먹여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일제가 조작을 하려면 그 당시가 아마 청일전쟁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참 중일전쟁인가 청일전쟁인가 가지고 만주가 험악한 분위기였을 때인데 그때 일본 스파이가 조용히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사실 그 사쿠카키라는 친구가 학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한 번 잘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쭉 훑어보고 어디를 조작해야 지네한테 유리해질지 한눈에 파악을 하고 여기 여기를 찍어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관계토왕비를 연구를 공개한 게 회유록이라는 우익계 잡지에서 공개를 놨는데 탁본 가서 연구해서 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은 것도 한 지금까지도 100년 넘게 그 글자 가지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학자들이 전문적인 학자들이 붙어서 연구를 해도 시비가 걸리는데 그냥 군인인데 신분이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한 번 쫙 훑어보고 어디를 고치면 유리해질지 파켓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데 고쳐놓으면 진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작한 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조작했다고 밝히기도 입장 민망해지고 거기다가 이런 조작을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전문가들이 가서 집단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단으로 가서 캠프 치고 작업을 하게 되면 험악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 중국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광군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조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게 소위 말하는 원석 탁본이 나와버렸어요. 원석?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회를 발리기 이전에 탁본이 나왔는데 그 탁본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계에서는 탁본의 글자 문제라든가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본이 발표했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서 그럼 일본이 제기한 해석이 맞는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100년 동안 서로 우리가 맞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반전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일단 그러면 조작 논란은 일단락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현대학계에서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 반전 이것도 XA 촬영까지 하고 그런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글자가 삐져나갔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가 삐져나간 건 분명히 보여요. 글자가 삐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금 그은 것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수자만 달랑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한테 원고지 주고 한 몇천 글자 한 10장 주고 글자 써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쓰는 글자 원고지 칸 밖으로 한 글자도 안 나가겠을 자신이 있느냐고 그 당시 정으로 쪼개고 그러면 석공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석공이 물수자 변화나 나갔다고 그 큰 비석을 갖다 버리고 다시 새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조작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글자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고대사에 대한 해석 방법 이것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관계토항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사료가 워낙 없으니까 그 맷줄 해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학자가 먼저 발상을 한 거예요. 그 양반이 쭉 읽다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도해팍을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갔다 이것만 봤는데 신민주의 앞머리를 본 겁니다. 앞머리를 봤더니 주마등이 번쩍한 거예요. 백제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 송민이라고 써있네요. 백제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 송민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게 장수왕 때 세워졌으니까 장수왕 때부터 옛날이면 초기라는 거 아닙니까 광개토대왕 아버지인 광개토대왕 할아버지인 고구권왕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이 시기에 백제가 백제하고 신라가 고려 송민이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부터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제로 뒷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보니까 그동안 100년 동안 뭐 했느냐가 된 거죠. 재판에 비유하자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을 가지고 엄청 지리한 공방을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 글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 가지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10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아 그런 거군요. 그럼 이성 씨 선생님도 만들어진 고대라는 책에서 그런 대목을 지적을 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정리된 내용 정리된 내용. 학계다라는 분이 먼저 제기를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고구려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좀 얘기가 복잡한데 실제로 광개토대왕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천 개의 글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문의 구조를 봐도 3개 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면에는 광개토대왕까지 이르게 되는 고구려 왕실의 가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심연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광개토대왕이 업적을 쓰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수명인조라고 해가지고 묘를 지키는 방법 이거 관리하는 거기 선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었던 거죠. 항상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걸 빼놓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후배도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부드럽대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각을 넓혀놓고 보니까 십몇 년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건 나중에 보면 다 역사적 사실하고 안 맞아요. 백제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시안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 아니 성민이었는데 뒤에 파백제 나고 다시 신민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고구려가 신민으로 삼았다는데 성민을 왜 다시 신민으로 삼아요 그렇죠. 왜가 중간에 왜 왜가 나오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지역적인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빼고 보면 관계토항비에서 진짜로 봐야 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이제 진짜 반전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해야죠. 네. 내일 이 시간에 바로 이 뒷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맥락의 얘기가 내일은 펼쳐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거두절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앞자르고 뒷자르면 전혀 내용이 다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관계토항비를 바로 거두절미하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에는 온갖 기득권과 권력과 어떤 체제에 대한 욕심 이런 얽히고설낸 관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관계토항비에 대한 역사는 고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태반이 근현대사였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해 주시겠습니다. 반전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일단 상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탑 잉글리시가 해결해 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탑 잉글리시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학습 포탈 원스탑 잉글리시 주소창에 원스탑 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컨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30분 책 읽기가 12월 17일에 소개한 책은 3인 출판사에서 나온 이성시 와세다 대 교수의 만들어진 고대였습니다. 오늘이 상편이었습니다. 반전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역사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유독 재밌었습니다. 자 내일 하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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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